다음 얘기 한번 넘어가 볼 텐데 다음 달에 전남 영광 곡수 군수 재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여기에 야당이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현장 방문해서 사활을 거울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또 여기에 현금 지원성 공약을 내놓아서 또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듣고 오시죠. 1인당 예산이 1500만 원씩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약 1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잘 절감하고 바꿔가지고 기본소득하고 그 기본소득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에서만 돈 쓰게 하면 동네 경제가 확 살지 않습니까? 전 국민 대상 행복지원금 지급, 즉 국민행복 민생종합세트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호남 사람은 아니지만 호남 말을 빌어 사자면 이런 솔찬이 쌈박한 공약 들어보셨습니까? 받고 5만 원 더 이런 식으로 계속 얼마를 주겠다라는 식의 경매를 부르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후퇴시킬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100만 원 주겠다, 천만 원 주겠다. 솔찬이 쌈박한 공약이다라고 주국 대표가 얘기했는데 강성필 대변인, 일단은 여기 명국 대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재보선에 양당이 정말 사활을 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민주당은요. 지금 현재 제가 판세를 분석을 해보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곡선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나가도 당선될 수 있는 게 저희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영광 같은 경우도 저희 민주당의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는 사회당, 진보당 계열도 15%에서 많으면 20%도 있고 국민의힘 당원들도 있기 때문에 다자구도로 갈수록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불리한 건데 그래도 가서 월세 사신다고 하니까 저는 아무래도 전세 정도는 사셔야 영광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만서도 아무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조금 전에 나왔지만 한동훈 대표가 묻고 떠블루가 이런 식이냐 선거를 거의 경매포 만드냐 이렇게 양당 공약을 비판하고 나섰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공금으로 매표 행위를 하는 저는 불법으로 봐요. 예를 들어 국민들한테 내 돈으로 내 돈으로 100만 원씩 주겠다 하면 그건 불법이죠. 자기 돈 뿌리니까. 그런데 공금으로 군의 돈으로 내가 100만 원씩 뿌릴게 이걸 처벌 안 하면 말이 됩니까? 저는 돈 뿌리가 표를 얻게 한 저는 불법 매표 행위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왜 영광 곡성부터 기본소득이 시작돼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광역단체 기준해야지. 왜 영광 성가 앞둔 데부터 기본소득합니까? 말도 안 되고요. 개인적으로 곡성은 민주당이 좀 유리한지 모르겠는데 영광은요. 후보 개인 경쟁력이나 아니면 대표 경쟁력을 봐도 조국당이 유리한 것 같아요. 장현 후보 경쟁력도 뛰어나고 어른데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이재명 대표 호남에 인기가 없어요. 이번에 투표율도 엄청나게 전당대회 낮았잖아요. 투표율이 낮았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득표율도 80%도 낮았잖아요. 호남의 밑바닥 정서는 반이재명 정서가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저는 영광은 조국당이 승리를 예측합니다. 그렇습니까? 강성필 대표님 한 번 마지막으로 여쭤보시죠. 그 영광 같은 경우에서 그 전에 일단 이재명 대표가 호남에서 지지율이 낮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희가 전당대회 기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전당 기간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어떤 변화가 필요했을 때 투표율이 올라가는 건데 이미 결과가 압도적인 이재명 대표의 승리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영광에서도 저희 민주당이 승리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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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